자막 제작 퇴근 차물이 떨어져서 그래도 가격이 옛날처럼 비싸기도 했거든요 매우 맛있던데 아까 봄에 다 불렀거든? 근데 지금은 전혀 안먹었어 아 부드럽고 너무 빨리 없어져 5분도 안 걸렸어 왠지 더 시키면 돈 달러 더 시키면 돈 달러 이거 산맛침신에 미소지네 난 왜 오빠가 두개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너꺼야 내꺼야 300원이라고 싸가고 싶었는데 3천원이네 네 2개라고 그러는데 냉장고에 많이 먹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맛있어 아 냉장 너무 아껴 먹어야지 어쩌지 이게 먹는데 오문도 안 걸린다 통장 하나가 안나오네 너무 맛있어 라면 우리 하루수 샀다가 호텔에서 그걸 맛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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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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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час bul 새우 넌AMA 이거 새우 고구마 요거는 장어 같은데? 장어 신축구에 먹었던 뱅놈이 잡보다 맛있어 응? 근데 저번에 신축구마다 오네요 요거 같던 뱅놈 보다 맛있네 다 맛있어 요것도 맛있어 너도 장어 잘 먹네 너 오늘 몇 존버거 내가 먹었던 뱅놈이 있어서 못보기 아침에 또 그렇게 먹었는데 아까 이렇게 고플 수가 없어 아니야 오빠 더 불러서 뭐 먹을거 같다고 그랬어 미소씨도 빨리 먹었어 3천원짜리니까 냉기지 공짜로 주는 거랑 맛이 어때? 응? 공짜로 주는 거랑 맛이 없거든 왠지 맛있는 거 같다 맛있어야 해 좀 더 진해 그런 거 같애 이건 뭐지? 이거 흐물흐물한데 이건 뭘까? 버섯? 버섯이? 어 느타리 하나 먹어 아니 다 괜찮아 고구마? 응 나 고구마 안 먹어 고추도 먹어봐 괜찮아 매우면 가만 안 둬? 하나도 안 먹어 진짜? 전혀 내가 옛날에 오빠한테 한번 속은 적이 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먹었는데 진짜 너무 기절을 거 같은데 별로 많이 뽑아 산디류도 속고 다 뽑아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밥을 들어서 먹는 줄 알았어 틀리니까 그래서 오늘 7시에 우리 예약해서 뭐라고? 7시에 예약해서 어머 이거 사육하냐? 하루에 15,000불씩 사육하고 사육하고 15,000불씩 사육하고 15,000불씩 사육하고 살은 안 됐다 살이 빠지게 된다 시키다 아침에 엄청 부었었는데 라면 때려먹기다가 부fight milligrams 소스 그냥 굵게 났어 진짜 근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한글자마자 수사의 낫은지 왜 이렇게 주장은 여전히 부드러운고 한국에 탱탱한 장포니카 자학은 아니야 꽃장은 두껍고 연한 장어 쓰던 것 같아 그렇지? 싸지면 맛있거든 알간도 잘하고 그럼 경험 도전 다 크기랑 뺏어하니 잘 나왔어 사람들이 모르게 딱 쳐야 되는데 하싸! 됐어 됐어 이제 방에서 먹방이냐? 야식을 먹을 시간이야 야식 먹방 이게 유명한 야식이야? 야식을 먹으러 유명한 디저트야? 그렇죠 유명한 디저트야 야 이거 너 좋아하는 거 계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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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고박했으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이거세요 제가 이렇게 제가 이거 보여줘야 돼? 어떡해 이게 진짜 또 옆에가 오우 나는 일단 먹는다 네 드세요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좋네 와이프가 욕도 안 하고 드세요 드세요 이러고 일단 운동화 해주시면 제가 할 말을 조금 할텐데 엄마 완전 생크림이 진짜 맛있지 생크림도 맛있고 과일 그리고 고구마 미행고구마야? 이게 거기 제일 유명한 아 이렇게? 이게 과일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크레이프 사이사이 과일 이것도 이제 생크림 사이사이 과일 맛있네 포크가 안 넣어지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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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생크림을 잘 만드네 이번은 상태구나 응 밤 몇 시니 지금? 밤 아니야 9시 31분 낮이야 그럼? 그게 아니라 너무 늦진 않았다고 왜 이렇게 10일을 먹을까? 이거 저거 진짜 오빠 꼬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지 않아? 꼬냥이 조금 있어야 돼 사람들이 술을 마시라는 건지 오해할 수 있겠다 이거는 배인가 봐 소양배 있지? 어? 진짜? 오빠 소양배 싫어해? 좋아해? 안 좋아하지 덜 달잖아 내가 저걸 왜 모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양이 이쁘잖아 근데 여기 까뭇까뭇하게 드는 건 뭐야? 팥인가? 밤인가? 팥? 밤? 밤은 아니야 팥이야 팥 이게 보니밥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달진 않아 응 응 그 달기가 딱 좋아 이거 먹어봐 되게 달아 바꿔줘? 아니 나 이거 시킨건 다 먹자 아니야 뭐 결국은 둘 다 오빠가 다 먹게 될 것 같아 바막 없이 커다란 케이크를 4조각 먹으니까 절대 안 몰라요? 커피 한잔 딱 먹고 싶다 커피 초코우유 말고 커피우유야 이거 커피 내려줄까? 네스프레소 있어 어우 비저스 먹방 약속하게 끝날라고 했더니 깨끗네 안 돼 안 돼 안 먹어 그럼 나 이거 먹어 그래 아 이거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나 사육하냐? 근데? 이렇게 응 계란 보여? 너 먹어 응 먹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이것도 너 한입 먹으려고 산 거야? 이거? 응 아니야 이건 다 먹으려고 이거 오빠가 안 사준 거 내가 볼 뻔 했잖아 이게 더 맛있다 그 찍어신 맛이지 이게 웬만하면 백화점보다 이 로손이 맛있어 편의점이 있어 내가 오늘 약간 미각이 예민하고 넣을 줄 oldest 자 닭도 다 봐 입에 있는지 보이는 거 아니야? 입이 더불고 씹어 뭐야 뭐야 또 뭐 샀어? 또 이거 어저께 산 거 아니야? 원래 하루 지날에 맛있지 하루 지날에 맛있지 맞아 안 보이도 그냥 먹어? 희낭씨에 여러분 맛 봐 크렴크렴크렴 희낭씨에랑 어떻게 틀리나요? 집에 꽤 낫다 우리 가게에 일본 손님 많이 왔어 응 너네 가게에 고만 얘기하고 왜 깨알 홍보 좀 해보자 아니야 일단 너무 달아 그렇게 미운 표정 지으면 화면이 안 예쁘게 나와 너 성격이 아주 더럽게 나올 거야 아니야 커피젤리 있어 아니야 됐어 빵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 집은 찾는 게 어려웠다 아니야 잘 나와 있는데 시끄러워 12층으로 나와 있었어 1하고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빠가 그걸 12층이라고 읽은 거잖아 너도 같이 12층으로 보고 갔잖아 아니 오빠 이거 봐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잘못 봤어 내일 이제 예고해야 돼 시끄러워 아무튼 예고해야 돼 양수하게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너 이렇게 비춰갖고 못생긴 거 다 나온다 이제는 안 나와 지금 이거 뽕뽕했어 내가 아무튼 끝내자고 응 자 하나 둘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막 어 전망할까 장치 장치 마무리 여기 간장을 안 들어 그냥 몸 내놨어 여기 소이소스 바르는 거야 아 근데 아 아 아 지금 사진 남лично 먹어보는 줄 알고 화낼 뻔했어 으음 으음 오징어나 으음 으음 으흐흫 음 으흐흐흫 오징어 아 어 어 너무 맛있다. 먹고 싶어서 먹어야지. 아니, 나프로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서 먹을게요. 우리 머리 풀랑고 봐. 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오, 오, 좋은데? 네? 응. 세상에. 왜? 너무 좋아. ㅎㅎㅎㅎ 안돼. 빨리 먹었어. 오, 진짜. 이거, 이거. 정말. 맛있어? 응. Newfle기 warriors. rất 재밌 것 같아. 음, doubtless. 어쩔 wheel 등장. Who ticks 보면인 witnessOMT. 응,뉴 찌는ір게 manchmalędr artist. 날씨는 못하고ischen 게임을 해? 멋있어 EM reject. 속에 더FO안해 vois謝謝 MICHAEL. 천천히 가위로. 잠 OA tro.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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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